1만 개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기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저와 안젤리카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제 첫 번째 거 읽어야 돼. 14절 읽어야 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by fire so that you may be rich and white garments so that you may clothe yourself and the shame of your nakedness may not be seen and soft to anoint your eyes so that you may see. 물은 내가 사랑한다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쩔을 가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완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 같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대신에 특별히 내가 이기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받지만 핵심은 뭐냐? 내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금은 그런 거더라가 아니고 보금은 나에게 답이구나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책을 우리가 봤는데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왜 예언서를 주셨습니까? 구약에 예언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프레딕션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서의 기능은 뭐냐면 너희들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 망한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돌아와라.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른 나라들 의지하고 살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이제 예언서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었던 1세기 후반의 그런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로마에 속해 있던 그런 나라에서는요. 로마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크게 성장하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내가 신이다까지 선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로마의 그런 황제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옛날부터 신화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까지 온갖 이상한 영해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환상들하고 적고리시록, 사하단,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세상 왕인 로마 황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피로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하면서 먼저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에는요. 지상에 있는 초대교회 일곱 개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라우디기아 교회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하고 5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천상교회를 딱 위로 올라오게 해서 천상교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가를 막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가 같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천천 만만이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이런 아주 막 스펙타클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천상교회 장면이 쫙 그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세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식에 나온 일곱 개 교회 중에 칭찬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기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이기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많이 해줬어요.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또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도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와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뭐 이런 축복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생명체계 이름을 기록해주겠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여기 앞에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약속한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일 못한 교회인데 그 교회한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 이야기 아시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은 한 마리를 놓고서 찾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또 여러분 누가 보고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자 탕자 같은 경우에 거기 15장 32제를 보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알고 보면 혼나야 되는 자식이거든요. 아버지 거 다 유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은 그거가 못마땅해가지고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그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고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나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같은 인생이어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느냐? 미지근해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말은 그냥 뜨겁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렸다. 왜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부유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사실은 부유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뭐 좀 부유하신 분들 너무 시험들지 마시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9절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 바늘기가 진짜 바늘에 있는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문이 있잖아요. 문에 조그마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성문을 닫고 나면 급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문은 사람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돈이 많지만 인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인색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을 때는 돈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나를 위해 쓰는 사람들은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색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니고 사람들 성격 같지만 사실은 돈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의지한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상한 다른 우상을 믿어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가는 부자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난 부자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걸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계속 그렇게 키워오니까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돼버리는 거죠.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사실 다 그래요. 받아들이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깨질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커리어, 나의 평판 이런 것들이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전부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면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우디기의 사람들이 부여해서 그랬다? 나는 부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돈이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똑같은 무능력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한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긴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단점을 잘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단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줄 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런 존재지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다 끝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처럼 바꾸지 못하고 속여서 우리가 붙잡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요? 사단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승인 것입니다. 사단님이 우리를 사단으로 싸워서 사단의 권세를 다 계속 무너뜨렸다 없다 없다 계속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얻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 안에 있는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나의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는 승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문제들을 다 막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왜 그 모든 그런 문제들을 막지 않으시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병 안 걸리게 하려고 아무런 균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요 아이들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 우리들은 그런 일 때문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막아주는 대신에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수레굴기 14장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당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 만에 그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잡으라 하자 잡자 이러면서 군사가 막 군대가 쳐들어온 막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앞으로 갈 수 없는 바닷가로 인도를 하세요. 자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닷가로 막혀있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겠어요. 그때 모세가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는 군사들을 그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렇게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국 군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물론 개인화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라우디기아 교회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계신 거예요? 문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밖에 서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내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문밖에 세워두고 내 인생을 고쳐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줘.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먹는 게 뭡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은 음식으로부터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알라는 거죠. 내가 문을 열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보좌에 초청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주님을 밖에 세워두었는데도 그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 인식 넘어뜨리려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그 찬스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녹고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정말 몇 가지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그 라우디 계약교의 사람들에게 18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내가 늘 겪는 그 고난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연단이라는 얘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요. 그 금이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 순금을 사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가장 소중한 순금과 같은 복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비싸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복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너무 값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 복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받는다는 얘기를 가장 해가지고 전 세계로 힛드친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자전글로브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추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은 천주교에 팔렸잖아요. 그 빌딩이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 뭐냐.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붙잡고 이겨낸 것이 나에게 순근과 같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답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한 그 사람은 불로연단된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고 내가 믿으면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바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최고의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쉽게 넘어지고 지금 해결할 수 없어서 늘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답이 아닌 것 같을수록 더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십자가로 해결하라.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죠. 그 수치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옷을 벗어서 창피하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거예요. 내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고 사단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이 보이고 나의 한계가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족한 것을 가리고 채우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인생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수치를 가린다 해도 그저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며칠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다 헤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수치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부요함으로 나의 몸을 단장하고 나의 능력을 단장하고 나의 경력을 단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아무리 부족한 나의 과거도 거기에서 끝나고 그리스도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기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기도 오래 쓰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언약기도 안 쓰면 밥을 안 먹은 느낌 그래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치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오늘 언약기도 빠트려 이런 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언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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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기도 바라볼 바라볼 수 바라볼 수 되는 것이죠. 그 권한과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으로는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CVDIP 이것이 C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커버넌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커버넌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눈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진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봐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진짜 승리를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So may realistically hold on to this word so in all things that you face upon your life you would realistically apply to it